이번 순위의 주인공들, 생계형 아이돌에서 한류돌까지 험난한 여정을 거쳤던 분들입니다. 2007년 세 곳의 대형 기획사에서는 오랫동안 준비한 비밀병기를 세상에 공개합니다. SM의 비밀병기, 가란, 소녀시대. JYP의 비밀병기, 나가자, 원더걸. 마지막 DSP가 준비한 걸그룹은? 두 글자. 바로 카라입니다. 카라. 한국을 믿는 여자 아이돌 5위는 카라입니다. 널 차버릴 거야, 브레이키스로 데뷔한 DSP의 4인조 걸그룹 카라. 최고였지. 큰 반응 얻지 못하고 다른 컨셉 준비하게 되는데요. 1집 수록곡 맘에 들면 또 슬픈 결과. 이 노래 좋았는데. 이어 시크릿 월드는 우리만의 시크릿으로. 시크릿 월드는 진짜 모르겠다. 심폐소생 불가하다는 쓰리망 달성했는데요. 카라는 생계돌이라고 불렀었어요. 각 방송사를 뛰면서. 귀여워. 연승연 심화. 그렇죠. 멤버 교체와 함께 생계형 아이돌이라는 안쓰러운 별명까지 있었습니다. 안 돼, 우리가 나서야겠어. 맴 짓한 팬들 카라를 위해 나서게 됩니다. 이 상큼한 안무 살짝 멀리 보면 어떨까요? 고무장갑 부대의 열정적인 응원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귀여워. 귀여워. 너무 따뜻하다. 닭볕살 같기도 하고. 노래하다 빵 터지게 하는 팬들의 눈물 겨운 노력. 이 노력 덕분인지 카라의 인지도는 쭉쭉 오르게 됩니다. 그건 심 인기로 연결시킨 곡. 바로 허니인데요. 카라에게 첫 1위의 기쁨 안긴 노래죠. 카라의 허니입니다. 쥐를 눌렀어.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끝이 아니죠. 팬 덕분에 비행기 탈 일 생깁니다. 일본 개그맨 겸 카라 덕후로 활동하고 계신 개키단 히토리 씨 덕분인데요. 포토카드 모으는 건 기본이고요. 게스트로 나온 티아라를 앞에 두곤. 카라 얘기만 기구장창합니다. 찐이네. 이 정도면 대체 카라가 누구냐며 한 번쯤은 찾아봤을 것 같은데요. 손가락 아플까 봐 카라가 직접 갑니다. 한국에서 흥행했던 미스터 활동으로 가볍게 몸 먼저 푸는데요. 새 버전으로 출시된 1집 싱글. 예약 판매부터 상위권 휩쓸더니 홍보 차연 게릴라 콘서트는 사람이 너무 몰려서 3분 만에 해산하게 됩니다. 경찰 출동. 그리고 쏟아지는 기록들. 아시아 여자 그룹 최초로 오리콘 위클리 차트에 오르고요. 2011 일본 골든디스크 대상에서 시민상 더 베스트 3 뉴 아티스트상까지 받게 됩니다. 엑소와 스와이스가 공연했던 일본 대형 공연장 도쿄돔. 이 도쿄돔에서 공연한 최초의 케이팝 걸그룹은 바로 카라였습니다. 심지어 4만 5천 석이 5분 만에 매진되었다죠. 일본 공연을 갔는데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한류다, 한류다가 아니라. 그냥 카라예요? 그냥 카라밖에 없어, 그러니까. TV를 틀면 등장하는 광고 속 카라. 휴대폰이 울려도 카라 노래. 노래방을 가서 부르는 것도 카라 노래. 심지어 카라 피규어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일본인이 좋아하는 한국 가수 1위 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팬들 덕에 생계형 아이돌에서 대형 한류 아이돌이 된 카라. 원전체로 팬들과 함께할 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한국을 빛낸 여자 아이돌 5위는 카라입니다. K-POP M-NET